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안만나? 나도 윙탕 잘 하던데 어 맞아, 그런 거 같아 수고하셨는데, 누나 와줘야 어떡해? 누나 와줘야, 운동하고 못 쉬고 있어 수고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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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러 나ıyorum 그David 아니, 거의 사약이야. 아니, 거의 사약이야. 해제가 잘 되었습니다. 아주 스킨의 해감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여행 안으로 갈아보오 도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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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언니가 혼자 다 오지 않아? 아니야 현지 언니가 울었어 오늘 뭐 했어? 우리 뭐 울어봤지? 언니 머리 피가 나는데 괜찮아요? 우리 하는 거 없이 언니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우리는 인간을 아찍해보는 거 아니야? 맞아 우리 그랬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밤에 가는 시킹에 생일 축하합니다 첩스테이크 원래 이렇게 기물이 맞나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밥 비벼 먹어 왜왜왜 젓가락으로 지금 배고파니까 심각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선생님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? 내가 애들한테 한 번씩 다 물어보고 언니가 물어봐주는 그런 궁금하잖아 잘 좋은 거랑 일사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다고 일하고 일하고 지금 에플리스 보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요새 쿠팡 플레이 보고 있어 오늘 날 오늘 날 오늘 날 오늘 날 오늘 날 예심 있어 그거 누가 나한테 오늘 날 축하했는데 또 나 나 나 아니야 쌤인가 나 나 나 나 지금 right now 투자받았냐고 얼떨결에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아니 하루에 한 편씩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 참아 나 한 편씩 못 봐 저는 약간 나는 광채가 한 번 해봐요 나도 나도 저는 몰아보는 걸 싫어해요 일부러 완결 난 거 봐 난 진청하더라고 나도 완결 난 거 봐 나도 완결 난 거 봐 못 기다려서 나는 그 기다림이 너무 좋아 토마일까 아론님 밑에이 뭐예요? ISFJ ISFJ 아 둘에 따라 똑같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한 주에 하나씩 공개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기다리는 한 주가 너무 좋아 설레는 한 주 요일이 되는 날 너무 좋아 바쁘게 사는구나 응 신빈이 형 이렇게 앉아서 바쁘게 사는구나 바쁘게 사는구나 맞아 마이플릭스가 끝나가지고 밖에 없어요 재미있어 좀비 그거잖아 재미있어 나 좀비라는 거 좋아한다고 안되냐고 그냥 그렇게 애매하게 끝내려고 그 사람이 누구야? 그 있잖아요 부어 부어 겁나 많네 네 맞네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이 방송계한테 DM으로 들어와서 해봤어요 민기 일단 마이플릭스 저 새로 Dept. 뭐에요 근데 애매한 페이스타임이 들어갔다 다다다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애플하이플릭스 베이스 페이스타임에 설거 Johnny 버튼이 있거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짱 부드러운데? 맛있어 헐 치코바 보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찌웅이네 찌웅이네 찌웅 왜 봐야지 맛있어? 언니는? 나 진짜 억울하게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짱 짜증나 낯거리도 또는 freestyle 지금 계속 닦고 싶은 거예요? 응 난 다시 볼 때 이마 없어 언니거든요 진짜 왜 노래해 나와 이제 나와 재밌다 가보자고 간다 진짜 미안한데 화장실 한 번만 갔다와 갔다와 빨리 갔다와 내 건 거기 없기야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너무 재밌어 진짜 좋지 않았어 좋지 않았어 끝 빨리 먹고 다 했어요 다시 해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